5. 아우라는 인체로부터 발산되는 영혼적인 에너지다. 또는 어느 인물이나 물체가 바라는 일종의 독습인 영적인 분위기도 가리킨다. 숨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우라 에유레헤 영어로서는 약간 문어적인 표현이다. 5. 한자 표기에서는 오랍이 된다. 여러 소설에서는 오라, 오호라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n. 월터 존 킬르너가 그린 건강한 여성 아우라 이중으로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의 색은 어디까지나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채색된 것으로 다른 의미는 없다. 5. 아우라의 개념의 설명에 개인차가 생기는 일도 있다. 테드 안드류즈는 인간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둘러싸는 에너지 필드에서 인간을 푹 감싸는 입체적인 것. 건강한 사람의 경우 아우라는 몸의 주위를 타원형 혹은 계란형으로 싸고 있다. 평균적인 사람은 신체의 주위 2.5에서 3미터에 걸쳐서 감싸고 있다고 해설했다. 제인 스트라자즈는 아우라라는 것은 사람을 둘러싸는 기분의 장소라고 해 사람의 건강, 기분, 에너지 레벨에 대해 가르쳐준다고 했다. 윌리엄 에킨스는 아우라는 실제 아는 힘이라고 해 생각체라고 했다. 아우라에도 타입이 있고 그 기본형인 프라나우라는 생명의 현물질이기도 하다고 했다. 과학자이며 신비 사상가인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인간의 주위에는 파동체가 존재해 그 안에 인간의 사고가 시각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종교화 등에 그려지는 후광을 아우라로 간주하는 일이 있다. 유태의 신비학 카발라에선 아우라를 성기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크리스트교의 종교회화에는 빛의 아우라에 쌓인 인물이 그려져 있다. 아우라의 수는 다수 있다든가 색이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다만 수, 명칭, 색의 수나 의미는 설명하는 사람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에하라 히로유키는 저서로 아우라의 색은 본질적인 인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설해 특징적인 12색 아우라를 감지하는 방법과 각각의 색이 가진 의미나 힘을 해설했다. 또 감정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제1위 아우라, 제2위 아우라가 있다고 설명, 제1위 아우라는 붓다나 그리스도를 포함한 차트로 설명했다. 아우라는 오른쪽에 월터 존 킬르너 위 그림과 같이 이중으로 그려지는 일이 있다. 또 신제학 등의 영적 전통에 의하면 몸을 둘러싸는 아우라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등 몇 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있다. 바바라 바우아즈는 저서로 아우라의 색을 14색으로 들어 질문 목록에 대답하는 것으로 그 색채를 추정하는 일도 가능하게 했다. 테라오 부요시코는 저서로 아우라에는 영혼으로부터의 메시지이 감춰져 있고, 영혼은 사람이 물질에 붙잡힌 잠으로부터 눈을 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설했다. 또 사람들의 아우라가 빛나게 되면 세계는 사랑과 조화로 가득 찬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해설했다. 테라야마 시미롱은 요가를 실시하던 어느 날, 제1차 크라로부터 두정부에 있는 마지막 제7차 크라까지 의식을 이동시켜가는 것이 매우 잘 되었을 때, 미저골의 부분이 신음소리를 일으키고 상부에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고 기분이 높아져 눈물이 흘렀다. 즉, 쿤다리니를 체험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택의 2층으로 돌아와 신체를 쉬게 하려고 잔후 일어났을 때에는 가족 모두의 얼굴에 주위에 흰빛, 사람들의 머리에 빛나는 아우라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날 이래 사람 아우라를 용이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후일 와쿠인 에카쿠가 쓴 야선민화와 월라천부라는 해설서를 읽을 기회가 있어, 자신이 체험한 것은 거기에 쓰여져 있는 연소의 법이었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한다. 고대부터 인도에서는 프라나라 불리는 우주에너지가 전승에 위해 전해지고 있다. 요가의 수도자는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서 프라나를 조작한다고 여겨진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3000년에는 이미 기분의 개념이 존재했다. 기는 그늘과 햇빛, 의이극으로부터 완성되는 생명에너지이다. 이 이극을 균형 잡고 있으면 육체는 건강을 나타내 균형이 나쁘면 병이 든다고 한다. 침료법은 이것들 이극의 균형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일본의 초심리학자인 모토야마 히로시는 기분과 프라나의 개념은 같은 생명에너지를 가리킨다고 결론 지었다. 고대 힌두교의 베다 성전이나 아메리칸 인디언의 주술의사, 티베트 인도의 불교나 일본의 선불교, 장미십자회나 신지학 등의 가르침에서도 아우라의 개념이 전해지고 있다. 존 화이트의 저서 퓨처 사이언스에 의하면 아우라의 개념은 적어도 97개의 문화권에서 볼 수 있다. 신경이이며 정신과 의사인 샤피카 카라그라는 아우라를 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을 찾아다녀 그 체험담을 정리 저서로서 출판했다. 카라그라는 당초 아우라의 개념에 회의적이었지만 그러한 의사들이 환자들의 육체의 신부를 투시하거나 환자들에게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를 인식해 의견을 고쳤다. 카라그라의 저서에 의하면 1960년대 당시 아우라를 보는 능력이 있는 의사는 그 밖에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고립해 스스로의 능력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카라그라는 연구에 의해 육체의 병은 차크라의 장애와 관계가 있다고 결론 붙였다. 뉴욕대학 간호학부의 교수 드로레스 크리거는 어느 헝가리의 치료자가 환자 아우라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환자 전원에 해모글로빈을 올릴 수가 있는 이를 발견한 이래 아우라를 이용한 치료법으로 관심을 안았다. 드로레스는 자신의 손을 이용해 환자 아우라를 조정하는 치료법을 위안의 터치 라고 불렀다. 1985년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간호학부 연구소장인 자네트 퀸이 위안의 터치에 의해 심장병 환자의 불안감의 레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실증했다. 이 실험 결과는 당시에 뉴욕타임즈의 과학 섹션의 일면을 장식했다. 또 의료의 영역에서 징족 라고 하는 의미로 아우라라는 말이 사용되는 일이 있다. 간질의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환자에게 어떤 종류의 감각이나 감정이 일으켜지는 일이 있어 이러한 감각이나 감정이 아우라로 불리는 일이 있다. 이러한 아우라에 의해서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의미로의 아우라의 종류는 관련하는 뇌의 부위에 의해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 어느 사람은 체온의 변화를 어느 사람은 불안감이나 공포를 어느 사람은 현기증을 어느 사람은 이미 이치를 느낀다. 아우라의 내용을 의사에 말하면 최초로 발작이 일어난 뇌의 부위를 특정하는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진단의 정보로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우라는 발작에 이르지 않고 단순한 아우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키르리안 사진으로 찍은 손가락 끝에 자취과학풍의 용어를 사용할 때는 아우라는 미약한 전기 에너지, 전자장, 빛의 에너지 등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용어의 사용방법이 과학적 방법에 필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과학이라고 믿어버리면 그것은 유사과학이 된다. 나사의 원물리 연구원이며 힐링스쿨의 창시자인 바바라 안브레너는 통상의 지각의 범위 외에 파동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컬프리브람의 생각이 아우라 현상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브래너는 인간의 육체로부터 방출되는 빛은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광측정기기를 이용해 광방출을 계량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브래너에 의하면 육체로부터 방사된 아우라는 이미 정전기나 자기, 전자기나 음파 등의 성분으로서 실험실에서 측정되고 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장 전문의인 블루 조이는 아우라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했다. 조이나 바바라 안브레넌에 의하면 아우라를 이해하려면 홀로그램의 개념이 유효하다고 말한다. 덧붙여 주라기 공원이나 이할 긴급 구명실 등의 원작자인 마이클 크라이터는 조이의 아래에서 아우라를 보는 능력을 개발했다고 자서전에서 말했다. 기원전 500년의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아우라의 개념이 처음으로 서양 문헌에 기록되었다. 거기에 따르면 모든 자연스럽게 침투하고 있는 생명에너지의 발광체가 인간의 조직에 영향을 미쳐 병을 달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1200년대의 스위스에서 의사이며 연금술 스승인 파라켈수스는 인간의 위안을 가져오는 미분화의 생명에너지를 이리아스텔이라고 이름 붙였다. 1800년대에 얀바디스타 판 헬몬트와 프란치 안톤 메스먼은 육체가 떨어진 상대에게 서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육체의 존재를 보고해 어떤 종류의 전자계를 닮은 필드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했다. 1800년대 중기에는 컬폰 라이엠바타가 전자계와 닮은 특성을 나타내는 오딕이라는 필드의 실험을 실시했다. 오딕은 자극과 같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또 자극도 오딕과 관련하는 극성을 가지고 있다. 라이엠바타는 오딕이 인간의 신체에 수정의 힘을 닮은 극성을 낳는 일을 발견했다. 거기에 따르면 신체의 생명력에는 자석과 같은 유극성이 있어 신체의 좌측이 부로 우측이 정으로 여겨진다. 이 개념은 도교나 요가, 합류법으로 알려져 있다. 1911년, 내과의 윌리엄 키르나는 인간의 신체를 둘러싸는 세계 영역의 에너지 필드의 연구를 발표했다. 키르나는 이 필드를 아우라라고 불렀다. 아우라에는 연령, 성별, 건강, 정신력 등에 의해 상당한 개인차를 볼 수 있어 키르나는 그것을 기본으로 한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키르나에 의하면 아우라 상태와 육체의 병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1939년, 정신과 의사 비레인 라이인은 생명에너지인 오르곤의 개념을 제창했다. 이것은 성에너지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져 병치료에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라이인은 오르곤 에너지가 공간이나 생물 무생물에 맥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라이인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분석법을 응용해 육체 안에 오르곤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기 위한 물리요법을 개발했다. 현재는 메스메리나 라이헨바타, 키르나, 라이 등의 실험은 일반적으로 유사과학으로 간주해진다. 1939년, 예일대학의 헤롤드 바가 식물의 종의 에너지 필드를 측정했다. 새싹의 주위에 있는 전기장은 원래의 종자의 형태가 아니고, 벌써 생장 후의 초목의 모습을 나타냈다. 즉, 이 필드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식물이 어느 정도 자랄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바는 개구리의 아리 에너지 필드를 측정하고, 성장한 개구리의 신경계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일도 발견했다. 점, 그리고 바는 도록룡의 주위에 신체와 같은 형태를 한 전기장이 존재해, 그 전기장이 뇌와 척수를 통과하는 한계의 전기적인 축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1979년, 뉴욕의 뼈성형 외과위인 로버트 베카는 육체를 흐르는 직류 전류를 측정해, 그 패턴을 나타내는 육체 전기필드의 지도를 제작했다. 이 필드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에 의해서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 건강상태나 변과 상관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판명되었다. 1970년대에 드렉셀 대학에선 초감각 지각 능력자인 카렌 게스라 등이 참가한 실험을 해 아우라 에너지가 2mW의 레이저 광선을 굽히거나 약하게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실험 결과는 NBC TV로 전국적으로 방송되었다. 1970년에서 90년에 일본의 초심리학자이며 종교가인 모토야마 히로시는 오랜 세월 요가를 실천해온 사람들로부터 방출되는 낮은 광레벨의 측정에 성공했다. 또 모토야마는 경락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친구의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1970년에서 90년에 카자흐 대학의 빅토르 인유시는 코로나 방전 사진을 통해 인체의 단지, 의 위치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또 아우라에는 자유이온으로부터 완성되는 바이오플라스마가 포함되는 것 등을 발견했다. 같은 1970년에서 90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줄기 운동학의 명예교수 바레리 헌트는 줄기 전위 기록계가 인간 아우라가 가진 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헌트는 아우라 투시 능력자가 특정 세계 인간 아우라를 볼 때 줄기 전위 기록계가 언제나 특정의 주파수 패턴을 나타내는 일도 발견했다. 인간의 육체상의 교류 전류의 주파수 및 파장과 아우라 투시 능력자에 의해서 감지된 색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일이 된다. 바레리 헌트와 공동 연구를 실시한 안드레아 푸하리크는 8Hz의 자기 펄스가 치료자의 손으로부터 나온 일을 측정했다. 이것보다 높은 주파수도 낮은 주파수도 인체에는 유해하다고 했다. 1980년에서 90년대에 원자물리학자 로버트 베크는 세상의 많은 치료자가 치료 중에 7.8에서 8Hz의 뇌파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다. 또 치료 중위 치료자의 뇌파의 주파수와 의상은 슈만 공진이라 불리는 지구의 자장의 변동과 동조하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로부터 치료자는 치료를 위해서 지구의 자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도입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같은 1980년에서 90년대에 네바다주의 생체 전자기 연구소의 창설자켄 소장인 존 트마만에 의하면 치료자가 한 번 슈만 공진과 관련하면 뇌의 오른쪽 반구와 왼쪽 반구가 조화를 이루어 7.8에서 8Hz의 알파파를 낸다고 여겨진다. 또 트마만은 치료받은 환자의 뇌파도 또 치료자의 뇌파와 동조의 알파파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다. 또 트마만은 치료자의 손으로부터 방출되는 신호의 강도나 주파수가 생체 조직의 수복이나 촉진을 목적으로 개발된 의료용의 핵폭발에 의해 생기는 전자충격 발생 장치의 신호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기공이나 명상 등의 실천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일본에서의 연구로부터 증명되었다. 1990년대에는 A.S. 파파우이 바이오인포메이션기구의 러시아의 과학자 그룹에 의해 산유기체가 300에서 2000나노미터의 주파에 에너지 진동을 방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에너지는 바이오플라스마라고 불렸다. 이 발견은 모스크바의 의료과학학회에서 입증되어 영국,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에서의 연구로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난주대학의 첸 론니아는 광량자 장치나 생체검사기를 이용해 인간의 육체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기공의 달인과 투시능력자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에는 여실히 차이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라나다 대학의 오스카 이보라 등의 연구에 의하면 아우라가 보이는 것으로 타인의 치료가 생기면 보고하는 사람들은 통상의 사람들에 비해 공감각이라 불리는 지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 바레리헌트의 연구 바레리헌트는 영능자 등이 영시에 보고하는 인체의 주위의 아우라의 색과 인체가 바라는 저밀리 볼티지 신호의 주파수의 패턴과의 상관관계를 실증했다고 말했다. 란, 전압, 전압량, 볼트수 등의 의미이며 인체가 바라고 있는 저밀리 볼티지 신호란 인체가 통상 바라는 극히 밀양의 전압의 전기신호를 가리킨다. 전인류가 바라는 흔한 전기신호이다. 헌트는 피험자의 체표에 근전도용의 전극을 대고 생체 전기장 에너지의 측정을 실시했다. 전극에는 은, 은염화물제의 기본 전극이 이용되었다. 전극으로부터의 데이터는 원격 측정 장치를 통해서 별실의 측정실에 전송되어 기록되었다. 헌트는 로자린 브루이아라는 인체 아우라짱의 변화를 판독하는 원격시 능력자의 협력을 받았다. 아우라를 관찰하는 동안 피험자의 몸의 근전도 전극으로부터의 데이터가 하등의 정기적 변화를 나타내도 브루이아에는 알리지 않았다. 헌트는 브루이아의 관찰 결과가 근전도 전극으로 기록된 변화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눈치챘다고 한다. 실험에 협력한 과학자들은 기록된 파동 패턴을 풀이의 해석법과 소노그램 주파 분석법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했다. 그 분석의 결과도 헌트의 연구 성과를 뒷받침했다. 브루이아가 말한 아우라의 색과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의 파동형과 주파수가 완전하게 일치한 것이다. 브루이아가 아우라 내의 특정 장소의 청색을 관측하면 전자측정은 같은 장소의 청색과 대응하는 고유의 파동형과 주파수를 기록했다. 헌트는 또 7명 아우라 관찰자와 같은 실험을 반복했다. 1988년 2월 위 결과는 다음과 같은 색과 주파수의 상관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주파수는 전체적으로는 무지개의 색반대의 순서다. 다만 파랑과 청자만은 예외이다. 파랑과 청자의 경우는 최초로 기술되어 있는 수치가 고유의 주요한 주파수대이다. 그 후에 플러스라고 기술되어 있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수치는 비화한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고유의 보다 좁은 주파수대이다. 헌트는 초감각 지각 능력자가 아우라의 방사를 보고 묘사해온 수세기 동안 그들의 주관적인 색방출의 관찰을 증명하는 이것이 최초의 객관적인 주파 진폭 시간의 전자적 증거이다. 라고 말했다. 바레리 헌트의 영어 논문 www.https-web.archive.org www.https-web.org www.somatics.de www.html www.https-web.archive.org 이 연구에 대해 제3자에 의한 검증 실험은 행해지지 않았다. 21세기 초두에서는 힐링 살롱의 일부에서 아우라 촬영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이너렉티브 엔터프라이지스 사제의 아우라 비디오 스테이션, PROGEN 사제에 의한 아우라 등의 기재가 사용되고 있다. 원리로서는 인체내를 흐르는 미약한 전기신호를 센서에서 읽어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 그래픽에서 현재의 아우라 상태를 화면상에 묘화하는 것이다. 이것에 ccd 카메라 등에서 촬영한 피사체를 디지털 합성해 사진과 같이 표시한다. 또 차크라도 동시에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도 있다. ccd 카메라가 부속되어 있으므로 오해를 부르기 쉽지만 이것은 피사체를 디지털 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일반의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우라를 ccd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아니다. 출력되는 화상은 어디까지나 cg로 그린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